1, 2, 3 하이 리뷰입니다 오늘은 일단 그 지금 피부가 더 많이 뒤집어져서 여기 왕뚜루지들이 좀 나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오늘은 쿠켓에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고 제품은 요 대창주꿈인데 사실 제가 그 쿠켓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거 뭐 있나 쭉 보잖아요 거기서 먹고 싶은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먹어보고 싶은 것들 좀 많이 추가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광고 제품은 얜데 다른 것도 많이 먹어볼 것 같아서 그러면 브이로그로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브이로그로 들고 왔고요 얘는 당연히 샘플을 먹어봤는데 다른 애들은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음 맛있겠지 뭐 일단 얘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곰표떡볶이 곰표가 요즘에 맥주 이미지가 저한테 너무 강해졌는데 곰표가 사실 밀가루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 맛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얘랑 그리고 모짜 통통 치즈볼 얘도 맛있을 것 같아서 얘랑 같이 요렇게 한번 먹어보려고요 먼저 요거를 그럼 먼저 만들어 올게요 이제 까먹을게요 다음번에 끝내고 camu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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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김 혹은 으악! 우와! 이거 누드떡이더라구요 안 그래도 떡 태기가 끝날랑 말랑하는 시점이긴 한데 이렇게 면 같은 거 좋아하니까 면, 떡으로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떡부터 어? 시시시작 일단 소스 이름이 제가 안 좋아할 수 없는 느낌이긴 했어요. 청양 크림. 고기는 제가 볶을 때 시즌을 들이부었더니 짭니다. 근데 이건 넥터지야. 떡은 밀 떡인데 많이 쫄깃하고 씹을 게 많다. 떡까지는 제 주향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가 모짜 통통 치즈볼. 그냥 딱 고소하고 튀김옷은 약간 찹쌀 탕수육의 고로케 느낌? 그런 느낌의 튀김옷이에요. 이게 시즈닝이 맛있다. 고기랑 같이. 고기랑 같이. ה- 녹색이야! 정 오기 뱅s 소금물을 좀 벌려았습니다. 이렇게 치즈볼에 국에 얹어가지고. 근데, 국이 짜서 좋다! 고추냉이 뼈에 올려주시면 되요 뼈에 올려주세요 뼈에 올려주면 뼈에 올려주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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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녹음 안 했었네? 와, 녹음 안 했었네? 와, 녹음 안 했었다. 아무튼 이렇게 잘 먹어봤습니다. 이거 점심이고 오늘 저녁은 제가 게장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게장 영상을 찍을 거예요, 밤에. 근데 그거는 리얼 사운드로 들어갈 것 같고 대신에 제가 저번 봄에 아빠가 게장을 담가준 게 있었는데 그 촬영이 조금 망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살려놨었는데 그걸 보고 오시죠. 하이, 리리입니다. 오늘은 아빠표 간장게장. 아빠가 맨날 양념게장만 했지 간장게장을 해 준 적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빠표 간장게장은 처음 먹어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에 게장을 좀 자주 올려서 이걸 언제 올릴지 모르겠고 날치알 참기름밥, 간장게장, 그리고 오늘은 김 대신에 감태, 생감태, 구운 감태 준비했고요. 여기에 고추 있습니다. 일단 살은 진짜 꽉 찼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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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잘 남구네 왜 맨날 양념만 담가줬대? 맛이 좀 특이하거든요? 간장이 뭔가 갈비같은? 감칠맛이 되게 있어요 그.. 먹던 간장게장보다 감칠맛이 진짜 많이 있고 살짝 매콤하고 향도 쎄요 나한테 짜게 됐다고 하더라고 짜게 좀 짜 음~~ 밥이랑 먹기 너무 딱이다 밥이랑 먹기 너무 딱이다 진짜 맛있다 근데 너무 맛있는데? 네? 음~~ 이거를 게딱지도 하나 이렇게 긁어가지고 팝 요렇게 게딱지 한 번 음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먹는 게 한 150만배 정도 편한 것 같아요 와 살 짱이다 와 진짜 장난 아니쥬? 와 진짜 장난 아니쥬? 들었다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다 쫘라락 긁어가지고 다 쫘라락 긁어가지고 요렇게 요거 요거 역시 음 음 음 감태에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헤헴 라면 이 단계는 아삭아삭 이 영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뭐 어쨌든 맛있게 먹었으니까 어떻게든 브이로그에서라도 업로드는 될 것 같고요. 개장영상을 잘 보고 오셨나요? 저는 지금 개장촬영을 끝냈습니다. 난장판 난장판 지금이 2시 51분 셋이라서 이거 다 치우고 씻고 그러고 자면은 5시 정도 5시 넘을 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짜지 말고 편집을 조금 하다 잘까? 조금만 소화를 시키다 잘까? 그래, 그럼 그렇지. 그렇지 아 꿀 다 썼다 아 아 먹고 바로 줬더니 많이 부었네요 제가 보통 촬영을 낮 1시에서 4시 사이쯤에 하는데 보통 2시에 그 시간에 비가 오거나 소음이 너무 심하거나 이래서 촬영 못할 것 같을 때는 아예 새벽에 합니다 어제처럼 막 2시 3시 그러고 자면 사실 저도 막 딱히 아침에 뭐가 먹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낮에 막 치킨 한 마리에 라면 두 봉씩 그렇게 무거운 걸 촬영을 하고 나면 요즘 나이가 들었는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저녁을 가볍게 먹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아침을 가볍게 먹는 편입니다 이때 보통 촬영하고 냉동실에 들어간 빵들을 꺼내 먹는데 얘는 요거트 냉동과일 넣어 먹으면 딱 맛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찐이 빵 공장에 뭔 크롬 무료 찌고 여기 빵들을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시켰어요 시켰는데 제가 최근에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택배 문자가 온 것 같은데 제가 문자랑 카톡 알림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에 섞여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제가 택배 온갖 못 보고 그날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택배는 그렇게 전달하는데 다음 날 하루가 꽉 지나고 난 다음에야 택배가 온 걸 알아서 얘를 찾아갖고 들어왔어요 당연히 아이스백은 다 넣었고 빵도 다 해동되어 있었고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되는 시점에서 얘를 받은 거라 얘네들로 리뷰하기는 좀 뭐할 것 같아서 다시 시켜먹고 그냥 집에서 먹고 있거든요 아니요 아우 목맥히는 맛 아무튼 이렇게 아점은 간단하게 먹고 오늘 편집할 게 많아서 편집 쭉 하다가 저녁 먹을게요 이제 저녁을 먹을 겁니다 저녁은 광고 제품 대창 쭈꾸미 이거 두 팩이랑 제가 영상에서는 안 보여드렸지만 백신 1차 맞은 지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 술을 쉬었으면 좀 쉰 것 같아 그래서 오랜만에 소주 소토닉도 한 잔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준비해볼게요 타르가도 남은 지가 평소랑 다르게 비쥬얼을 되게 예쁘게 차려놓고 먹죠? 쭈꾸미부터 쭈꾸미부터 이렇게 대창 대창이 진짜 맛있더라구요 제가 원래 대창보다는 곱창파잖아요? 근데 이거 샘플을 먹어봤는데 대창이 너무 맛있는거야 그래서 냉큼하겠다고 했지 쭈꾸미 쭈꾸미는 마요네즈 날치알 이렇게 푹 찍어서 무시 대창이랑 콩나물 싸가지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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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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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번에 먹던 토끼 소주 얼음 좀 갖고 올게요 여기에 레몬 넣어주고 까라만 씨 토니 워터 까지 요렇게 짠 짠 아 아 음 완전 상큼하다 얘를 지금 제가 약간 국물이 많은 스타일로 볶았는데 쫄아 먹는 게 맛있더라 착 쫄아서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해요 대창도 마요네즈 대창도 마요네즈 이건 조금만 더 졸여 봅시다 이렇게 조금만 더 끓여 왔습니다 이거를 일부러 뚜껑 덮고 물이 좀 많게 해가지고 데웠는데 어차피 소스 충분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냥 볶으셔도 될 거 같아요 그냥 볶으시고 그리고 얘도 매운맛인데 어느 정도 매운맛이 있어서 좋아요 막 많이 맵진 않고 그냥 음 매운맛이구나 요런 매운맛 음 음 음 으아 이거 술 맛이 안 난다 안녕하세요 하아 왜 맵지? 이게 매운 건가? 청양고추가 매운 거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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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면을 다 먹었는데 쭈꾸미를 먹으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볶음밥 밥 볶아올게요 이렇게 아니 어제 게장 먹고 김 남은 거를 까먹었더라고요 쭈꾸미는 이렇게 조금 따로 빼놓고 볶았습니다 쭈꾸미랑 대창 대창만 오지게 건져 먹었는지 대창은 두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쭈꾸미랑 대창 김에 싸서 음 먹던 날치알 넣고 볶았습니다 으음 으악 먹던 날치알 이즈꾸미랑 대창 에어 이즈꾸미 대창 에어 이즈꾸미 으 으 이즈꾸미 볶음밥 먹을 때 소스 좀 남겨놨다가 이렇게 같이 섞어 먹는 거 저만 좋아해요. 음. 다진마늘에 설탕을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후추와 다진마늘을 넣어주세요 후추와 다진마늘을 넣어주세요 계란 다음날 고기 매운 레몬을... 괜히 많이 썰었나? 레몬을 구워줍니다. 레몬을 구워줍니다. 모닝 아침으로 콩나물 넣은 진짬뽕이랑 얘는 로제 크림새우입니다 청양 크림새우랑 로제 크림새우랑 두 그리개 샀는데 로제로 데워봤어요 새우부터 이거 솔직히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야 이거를 로제 크림새우랑 청양 크림새우를 샀잖아요 제가 새우는 갖고 소스만 다른 것 같은데 칼로리가 150일 차이가 나더라고 로제 무슨 일이지 칼로리? 아 지금 잠옷이 3일째 같은데 맨날 맨날 씻고 있습니다 맨날 씻고 있고 오늘 씻고 나면 갈아입을 거예요 제가 뭐 당연히 맛있지 눈치 banks 날씨를 엄청 보듯이 넙 치즈 점점가루만 더 남은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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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한국의 이스라엘 집사輸기 그는 이제 destiny 부끄러워요 돈과 샐러드 네 이렇게 잘 먹어봤습니다 국물은 제가 조금 건더기가 남아서 계속 떠먹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배달을 한 번도 안 시켜먹었네 집 밖에도 한 번도 안 나가고 다음 주는 조금 나가는 브이로그를 이제 한 번 가져와 볼게요 그럼 이번 주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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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